함께 하고 있고요. 생활비를 안 내는 아들에게 어떻게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 9359님 사연분의 신분 혹시 저희 엄마인가요? 라고 지금 따끔따끔 찔리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4383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생활비 내수깡 실패! 1313님 Bad boy! 아들! 너 Bad boy! Bad boy! Bad boy! 1313님 드립니다! 오늘은 또 B 특집이기 때문에 BBQ 치킨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327님 너 B 좋아하니? 엄마도 B 좋아하는데 생활비 좋은데요? 8327님 드립니다! 김미란씨 약간 부부의 세계 이태우 느낌으로 얹혀서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색이 달라! 김미란씨 보내주셨습니다. 김미란씨 이렇게 저 더에게 또 성대모사 하실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김미란씨 드립니다! 김광재씨 오늘 또 빅특집이기 때문에 깡버전으로 또 화려한 월끄비너만 감싸네 752님 상이탈이하고 소리질러! 생활비 내수! 어머님이 갑자기 상이탈이라고 생활비를 내라고 하면 조금 가족들이 좀 놀라지 않겠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997님 곽철용 버전 생활비 자꾸 안 내면 어휴 왜 갑자기 박동같은데 죄송합니다. 생활비 자꾸 안 내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하셨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못해가지고 살리지를 못했네요. 네, 1957님 실패! 2858님 야! 너도 돈 낼 수 있어! 하셨고요. 5929님 기생충이세요? 라고 실패! 네, 0119님 허재씨 버전으로 니가 아들이야! 이게 생활비야! 아, 되셨습니다. 실패! 9162님 굴비를 천장에 매달고 간장이랑 밥만 줍니다. 실패! 김다빈씨 생선에 아, 생활비 삼행시군요. 생! 생선에 먹고 싶다. 활! 활어로 쫄깃하게 근데 비! 비족하네, 토니 슉! 0781님 아들 요즘 행복해 보인다? 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눈치 없이 생활비를 안 내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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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행복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슉! 4529님 음식 그리고 방 등 모든 것에 가격표를 적어둔다. 어... 말로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네, 슉! 실패! 1313님 111 샤워깡에 1만원 샤워 한 번에 만원 어, 근데 이거 좀 비싼데요? 어, 거의 뭐 호텔 사우나 가격인데 에, 131 아닌가? 어, 대중목욕탕도 이 정도 하나? 네, 아무튼 9055님 손은 키워도 너는 못 키우겠다! 하셨고요. 7923님 아들 어, 나 그거 잃어버렸어 그거 나 그거 좀 찾아줘 뭐예요? 아, 며칠 전에 빠진 엄마 등골 있잖아 하고 하하하하 아, 7923님 드래요미다! 네, 7923님 아시죠? 본인은 네, 제가 많이 살려드린 거 에...